오늘 훌륭하다. 오늘은 말이죠. 트로트 가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. 견해 학생들이 누굴 쭉 댄는지 궁금하시죠? 네, 저는 항상 궁금해요, 요즘에. 어떤 분이 나오실지. 요즘 정말 노트 대세가 트로트예요. 그러니까요. 아주 멋진 분들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. 나오세요.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 레디 큐!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해피엔딩 내 인생 드라마 쉿 레디 큐! 다음 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! 견학생입니다! 아닐 거야. 아닐 거야. 아니겠지. 어느 여기였나 어느 여기던가 아 개훌륭하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아이, 수고하셨어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우리 유지강 씨. 개훌륭하다. 개훌륭하다. 끝나지 않았습니다. 또 한 분 제가. 아, 뭐예요? 자, 또 한 분 나오세요.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. 인생 노래 한 번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. 인생 노래 한 번 하겠습니다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명조건 무조건이야. 명조건 무조건이야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대급 사랑이야. 대평양이 건너. 대해시 향해 건너. 태어민 지역 commun조건ientos 보이냐면 100만 명aré Mike. 픈 săisy 에 MYSalle 리아 hå. 둘 다 산3항이 건너 역절을 어떻게 하고 어, 어흐, 우리 dispos casos. 싫어. 어떡해, Lloyd. 잘 모르겠어. 세상의 모든 반려견들 사냥해 주십시오. 아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개념이 훌륭하다, 화이팅! 우리 회사에 한 번 부르고 싶어요.